이 작품은 예수민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는 국민일보에 사파로 그려진 평면 사파를 보고 또 조각으로 그걸 옮겼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국조각과협회나 여러 군데, 여류조각과협회 여러가지 한 대속군데 전시가 됐던 대리석을 뽑아서 했던 작품이에요. 예수님이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있네요. 예수님이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있고 여기는 예수님 무릎에 상처난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있고 뼈를 인체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그 상처난 인간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